대화! – 아침에 들어간 스토님이들! –오옥! 안왔어... 아이, 간아. 소철한테 화나는 걸 왜 쇼파에 풀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툭 빼기! 툭 빼기! 1층, 2층, 3층이 1층, 2층, 3층이 1층, 2층, 3층이 1층, 2층, 2층, 2층 3층 또는 respiration 2층, 2층, 3층 에ходит 4층 5층 남순 어디 갔지? 하늘이가 찾았어? 찾았다! 아니 둘이 너무 웃겨 보라는 바보야 삼촌이 여기다 나온다 되게 웃겨 얘네 나 이제 하늘이라 할 거야 아 진짜 에너지가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보라야 누구 찾아? 왜 이렇게 울어? 보라야 누구 찾아? 보라해 봤자 저러고 있다 속상한 구름이 조금 컸다고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덤비는 하늘 보라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2대 1은 무리인 듯 쉽습니다 잔광 석화 쇼파로 도망온 구름이 버릇 좀 고쳐줘야 겠습니다 녀석들을 상대하느라 지쳐 보이네요 아빠의 위로를 받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진 구름 삼촌 CJ대 esosican 매력이 흉행 고æve 김치 김치